충청남도 공주시의 한적한 도로입니다. 운전하고 있는 차량 앞을 막아서는 경찰차 모습 보이시죠? 경찰차를 발견하자 급하게 방향을 튼 운전자는 난데없이 인도를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걸 보니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이 질주의 끝은 추락이었습니다. 먼 드럼으로 차가 떨어졌습니다. 5미터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면요. 옆에 누워있으시오. 경찰들이 막 밀어서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타고 있어서 끌어내려고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심하게 훼손된 차량의 모습에서 추락 당시의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당시 차에는 운전자 포함 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렇다면 왜 도주한 걸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경찰과 만나면 안 되는지. 경찰과 만나면 안 되는지 확인하고 취직하던 중에 학생들이 경찰을 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커브길을 돌던 중 운전 미숙으로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추락됐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가족들 명의를 도용해서 레스트 차량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대여, 의면허 운전, 사고 오염 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 카쉐어링 앱을 이용해서 차를 빌렸다고 합니다. 카쉐어링 앱이란 집 근처의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죠. 비대면으로 차량을 갖고 갈 수 있어서 기존의 대면 렌트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앱으로 차량을 렌트하려면 몇 단계의 신분 확인 절차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신분을 도용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남은 절차 또한 간단한 사진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차량의 기본 조작 또한 앱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가 있었고요. 또 운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까다롭게 해야겠네요. 미성년자가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난 경우에 별도의 특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한 두 배 정도 올라가게 돼 있고요.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제시를 해서 차를 빌린 거기 때문에 공정문서 또는 공정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드문 새벽 5시경 서울의 한 무인매장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매장 계산대 쪽을 훑어보던 남성은 갖고 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는 가방에서 쇠 막대기를 꺼내듭니다. 이 쇠 막대기를 금고의 틈에 꽂아놓고 힘주어 젖혀버리는 남성. 몇 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금고의 문은 맥없이 탁 열려버리고요. 금고의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전문가네. 현금을 꺼내서 망설임 없이 가방에 챙기는 남성.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가방 안을 살펴보니까 이미 현금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거맹이 처음이 아닌 듯합니다. 그렇게 남성은 정말 1분 만에 현금을 털어갔습니다. 문도 예쁘게 닫고 갔어. 그런데 1시간 뒤에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무인매장입니다. 흰색 모자를 쓴 같은 인상착의 남성이 이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인 것 같은데요. DC팀이 더 두렵지 않은지 옷차림에 변화가 없지요. 네. 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혹시나가 역시나였나요. 금고를 털 준비를 시작하는 남성. 역시 쇠 막대기를 들고 다시 한 번 무인계산기의 금고를 공략합니다. 이 금고 역시도요. 남성의 손놀림 몇 번에 그냥 열려버렸고요. 남성은 거침없는 손길로 이 현금들을 모두 챙깁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무인매장 여러 곳을 돌며 태연하게 현금을 훔친 이 남성은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10대요? 네. 3인 1조로 다니면서 활동했던 이 청소년들은요. 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40여 곳에 무인매장을 터렀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참 이거 왜 이럴까. 대담하죠. 저 청소년들을 이렇게 꽉 채워놓거든요. 3원짜리를. 어린 친구들이. 그거를 다 가져가서 우퇴도 한 40, 50원 되지 않을까. 두 명이 불구속이고 한 명이 불구속인데 그 한 명 부모님이 그냥 합의 같은 거 없다고 처벌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마 보상을 못 받을 거라고. 2인 이상 또는 물건을 부시거나 문을 파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습, 특수 적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상습 절도, 특수 절도가 다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40개 이상의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수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소년범이라도 실형을 면치 못하는 중형이 나올 수 있는 큰 죄라고 보여지고요. 처벌 과정에서 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경우에는 형사보상 피해는 받을 길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팔공산 생태풍로의 모습인데요. 동물 관찰용 CCTV에 오소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오소리? 이 작은 오소리는 주변을 살짝 경계한 것이더니 갑자기 언덕을 대굴대굴 대굴대굴 굴려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구르고 너무 걸어서 다리라도 좀 아팠나요? 귀여운 모습이죠? 대굴대굴 굴러요. 네, 계속 굴러요. 대굴대굴 계속 굴러내려갑니다. 다른 날입니다. 이번에는 쭉 뻗은 다리를 가진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한번 해볼까요? 고라니입니다. 이 고라니도 이리뛰고 뿌리뛰면서 생태통로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마치 춤추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좋은 이마도 있는 걸까요? 약간 댄스클럽인가요? 즐거워 보이죠, 즐거워 보이죠? 네. 동물들의 댄스클럽인가요? 생태통로를 빠르게 달리는 저 동물의 정체는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입니다. 귀여워. 귀엽게 볼 수 없는 동물인 만큼 건강해 보이는 모습. 허옥도 반갑네요. 다양한 동물이 많네요. 생태통로 잘해놨다. 생태통로 잘해놨다.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생태통로를 이용한 동물은 15종, 1058마리로 조사되었는데 2019년도보다 한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 보면 길을 잃고 도로를 헤매는 야생동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들이 차량에 튀어 죽는 질 동안 많이 발생하죠. 로드킬. 생태통로는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드킬 같은 폐사되는 생태통물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태통로는 동물들에게는 생명길이겠죠. 도로 봉사와 같은 개발로 인해서 동물들이 터전을 잃지 않도록 동물들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육교 밑에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 봤습니다. 출근하는 길이 이쪽이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쯤에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팔을 뻗는 게 보였고 떨어지겠는데 했는데 그대로 바로 추락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건 당시 출근 중이던 이인우 소방관은요. 우연히 육교에서 추락하는 남성을 목격하자 곧바로 남성의 상태를 살기로 다가갔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육교에서 떨어지는 남성 의식은 있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잖아요. 다른 응급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고요. 네, 이렇게 재빨리 응급처치를 한 이인우 소방관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이 소방관 덕분에 남성은 무사히 운송됐고요.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환자가 추락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환자를 빠른 1차 외상평가를 실시하고 팔다리 골절이 확인되고 바로 그 환자를 호흡할 수 있게끔 반드시 멈췄습니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지나가시는 시민분들한테 차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바로 현장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현장이 벌어진 상태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눈앞에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겁은 났었는데 저희는 뭐 제복을 입든 아니든 간에 소방관이라는 자동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달려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마주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태통로에서 자유분방한 동문들 모습 보니까 참 귀엽고 반가운데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로드킬 발생이 6600이었거든요. 하루에 한 3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동물을 마주했을 때 밝은 전도등을 켜게 되면 눈앞이 안 보이니까 그 동물들이 가만히 서 있거든요. 로드킬 당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때 경적을 막 올려주면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요. 우리가 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야겠습니다.